누구에게 빌붙는다고 할 때는 Mooch of someo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붙는 사람은 Moocher 또는 Freeloader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Moocher가 있다면 아마 뒤에서 걔 맨날 우리한테 빌붙어 라고 말해본 적이 있지 않나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He Mooch is of us all the time 쨋쨋한 인색하는 영어로 Sting 라고 합니다 돈에 Sting한 사람을 Miser 라고 하는데 Miserable 한다고 하면 비참하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어도 인색해서 쓸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짜게 굴지마 이 구두새야 라고 할 때는 Don't be so stingy you miser Don't be so stingy you miser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법적으로 가족이 되었을 때는 Mother-in-law, brother-in-law 등 우리가 흔히 아는 Mother, father, brother, sister 에 in-law 를 붙입니다 며느리는 딸과 같으니 daughter-in-law 라고 합니다 알뜰한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더 사랑받지 않을까 싶네요 내 며느리는 알뜰해 영어로 My daughter-in-law is frugal My daughter-in-law is frugal 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Generous는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내 남친은 돈에 관대해 돈을 잘 써라고 하실 때는 My boyfriend is very generous with money My boyfriend is very generous with mone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Impulse는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충동 구매를 Impulse buy 라고 하는데 실제 문법상으로는 Impulse buying 이 더 맞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Impulse buy 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난 충동 구매자야 영어로 I'm an impulse buyer 라고 하실 수 있고 어제 멍청한 충동 구매를 했다고 표현할 때는 I made a stupid impulse buy yesterday I made a stupid impulse buy yesterday 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내 남친은 돈에 관대하실 수 있는 돈에 관대하는 사람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